얼초 보석 반지 오늘은 화이트데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선물하는 날이지 백선아 사랑해 여기가 뜯는 곳 뭐가 들었는지 보자 초콜릿 트레이 보석 반지 만들기 이 락캔디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어서 고백하겠어 락캔디를 부셔주고 야 나쁘겠다 개캐캐 여기다가 살짝만 넣어주고 반짝이겠지? 핑크색 초콜릿에 우와 넣어줍니다 밑에는 사탕이고 여기는 초콜릿이야 맛이 두 배로 맛있겠지? 1단계 2단계는 난 노란색을 넣어줘야지 캐캐캐 우와 마지막 부어줍니다 파란색 우와 내가 좋아하는 파란색이다 캐캐캐 내가 좋아하는 파란색 캐캐캐 망했나? 안 망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줍니다 캐캐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 반지로 해주기 쇼옹 됐다 다른 것도 다 넣어줘야지 야 아 이거 안된다 파란색 반지를 만들어서 나랑 커플 반지 이 상태로 냉장고에 넣어줍니다 캐캐캐캐캐캐캐캐 짜잔 다 오른거 같은데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오 내 반지 다음 설아 누나 반지 하나 둘 셋 오 엄청 이뻐 설아 누나랑 나랑 커플 반지 완성 이렇게 내 마음을 설아 누나에게 바친다 이렇게 내 마음을 설아 누나에게 바친다 야 호래온 어 박세 인마? 뭔가 불길한데 너? 내 구모습지 다시 해? 그거 끝났잖아 저번에 내가 다 했잖아 똑바로 안해서 내가 얼마나 혼났는데 엉망칭착으로 했잖아 어 이번엔 한자니까 따라쓰기만 하면 돼 너가 해 아 진짜 똑바로 하라고 구몬 숙제 구몬 숙제 구몬 숙제 아 설아 누나 만나기로 했는데 누나 때문에 약속시간 누르면 누나 타지야 아 진짜 아 뭐야 어 리온이가 로리터로 오라 그랬는데 좀 늦네 그럼 좀 놀고 있어야겠다 어 설아 누나 어 리온아 어 설아 누나 얼음팽 너 술래 나 술래? бег기 여우 10 헤헤헤헤 에헤헤 에헤헤헤헤 으헤헤헤 으헤헤헤 으ículo 으 Field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 따라오지마! 따라오지마! 어! 설화 누나! 괜찮아? 어... 나 괜찮아 땡! 누나 술래? 이! 또 잡히기만 해!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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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면 진다 가위바위보! 예쓰! 아! 안나면 진다 가위바위보! 에헤이 이겼다! 근데 왜 나 나오라 그랬어 리오나 아 맞다 누나 이거 우와 이게 뭐야 리오나 응 이건 내 마음 마음? 화이트 되잖아 그냥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? 나중에 열어봐 다이아몬드 반지? 사라 누나한테 좋다 사라 누나한테 화이트 데이 선물하기 대성공 진짜 반지잖아 우와 반지다 으흐 으흐 음 음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 가요 함께 걸어 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